아무나 못 올라와요. 그냥 오시면 되어있지. 언니가 그렇게 말을 들리지도 않고 혼자서 어떤 노래라고? 그리운 그 사람? 눈물가 역시 이게 조금 파트가 다르네 언니들은 눈물 막쪽으로 가고 오빠야들은 그리운 그 사람으로 가고 어떤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힘차도 함께 가겠습니다. 출발! 1 emancipent 2 3 4 4 5 6 6 8 9 9 10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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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